수사 대상이 70명 성까지 늘어난 병역 비리 사건 속보입니다. 이의를 벌인 브로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불렀고, 해경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일했다고 홍보했습니다. 손희네 기자가 브로커의 정체를 파헤쳐봤습니다.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. 80%는 원인을 알 수 없고, 진단이나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. 병역 비리 브로커 구모 씨는 과거 뇌전증약 처방 이력이나 거짓 발작 증세로 119 출동 기록 등이 있으면 현역 면제 판정 대상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구 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을 버젓이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2002년부터 6년간 해양경찰 조사관으로 일했고, 이후 근무원으로 공군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는 게 구 씨의 주장. 2016년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보통검찰부서 일했는데, 군 사법제도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과 같은 조직입니다. 군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병역 비리 수법을 접하거나, 관련자들과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. 현재 병역면탈 수사선상에 오른 건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에 이어, 현역 프로축구 선수와 배우, 의사나 법조인의 자녀 등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엮여 나올 수 있는 만큼, 이원석 검찰총장은 병역기 피자와 브로커뿐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병무청과 함께 17명 규모로 합동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앞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두 배로 늘려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손희대입니다.